진짜 꼭 공포영화에서 이런데서 이런데서 가가지고 괜히 죽어 왜 도망을 안가는거야 완전 정신 나간 여자가 지금 소리질렀거든요? 뚜시기 빠신 빠 뚜시기 빠신 뚜시기 빠 뭐야? 저기 뭐야 저기있는데? 허연님 가자 고맙습니다 2천억원 고맙습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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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좀 저 무시다 뚜시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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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시기 빠 뚜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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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막 다는 길이야 여기 막 다는 길이야 여기 막 다는 길이라고 순삭네 2천억원 고맙습니다 아니 아 나 진짜 뚜시기 빠 뚜시기 뚜시기 뚜 탈이 꺾였어 우시 누eline 2천억원 고맙습니다 뚜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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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아 커헿 하아아아아앜 뚜시기 빠어욍 저거 뭐야? 저거 뭐야 미친 어... 소리바 오 어머 mess 또 또 야아 요새기 뿜 야야야 길어디야 길어디야 아 저 소리 미쳤어 아 벌써 온다 새끼는 뿜 정치 알았으니까 이제 안 무서워요? 아 뭐야 그렇게 안 무섭네 뭐야 와 저런 소리는 어떻게 녹음을 했대 안 무섭네 뭐가 이렇게 무섭다고 호들갑이었어요 아 별거 아니네 그냥 똑같은 귀신이네 뚜쓰기 뿜 뚜쓰기 뿜 뚜쓰기 뿜 뿜 뿜 뿜 뿜쓰기 뿜 쉽네 뭐야 그냥 또 다른 귀신이네 예에에에에에에 야 괜히 겁 주지마 어? 나도 소리 지를 수 있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무섭냐? 무섭지? 깝치지마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준비 준비 뒤를 돌아 놓고 스페이스 누르고 스페이스 누르고 먹는거지 아니다 최대한 끝에서 뽀수기뽐! 맛있으층 뜨수기뽐 based on spray 맘범두수ki 아아아아아아아ㅐ의ㅓ 어이ㅓㅣ 그저긴 뭐야? 저거도 길이 있는데? 으에에에에! 으에에에에으ㅣ normalmente 아 나 뭐야 시간 낭비했다 여기서 여기 그냥 걸어갈수 있는건데 맨은호님 들어가세요 뛰어소기 뿜뿜 뿜뿜 뿜치기 뿜 너 하나도 안무셔 하나도 안무셔 절로가 아이씨 좀 이속 이속 좀 느리 이속 느리면 이래서 문제야 몽타니가 후진 이유 블리츠가 후 어? 퓨즈가 후진 이유 이속이 낮아서 그래요 이속이 낮아서 어? 애쉬였어봐 벌써갔어 아이씨 으으에에엥 으으엥 어흨 이거 왜 어디야 뭐지 여기 으음 어우씨 이거 갈 수 있는 거 맞아? 오우씨 개빨라 흐흐흐흐 호우우 흐흐흐 아잉 왜 보시지 온다온다온다 뭐야 뭐야 등교야? 아 misconceptions 별 것도 아닌 것이 말이야 형 어? 콕ру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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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어 뭐야 왜 안갈래야 이러면 어떻게 해 호호 야 여기서 한번 따돌리는건가 보다 오케이 한번 잡았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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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하나도 안보셨마 근데 여기 뭐야 뭐야 뭔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 뭐야 어 어 뭐야 순간 깜짝 놀랐네 어 날두야 잘가 오 사람이 있다 나 뭐야 체력이 바뀌었네 뭐 뭐야 도마를 усп 어 아 으 안녕 뭐야 아 이거 아니지 아이씨 절로 가 이 새끼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무섭네요 쉐도우 코리더 마스터했습니다 이거 그냥 이제 시간 문제네 여러분들 봐줘서 고맙고요 다음에 제가 지금은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정식으로 하게 되면은 또 한번 제대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쉐도우 코리더 그림자 복도 맛보기였습니다 여러분